자, 우리 저기 목을 내셔 봐. 어떤 목이 편해요? 3월 3진날 2개 3월 시작 3월 3진날 영산아 들고 오저분 편편 나무나무 속립나 화지꽃 피었다 춘 목을 떨쳐 온 산은 암만 큰 산은 청경기암은 청춘배산이 불어오 저리 시대룸 청산으로 둘러내 이 골무리 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 뼈의 열두골무리 한데로 수호처 정방저 지방저 월덕저 구저 나무리로 검정건너 정풍성에 담아주 광리빵마주 세려산이 불러버려 떠나간다 어린이 매력하잔말 바마드로 구끄나 요런 경치가 또 있다나 바마드로 구끄나 요런 경치가 또 있다나 쇠가 날아들은다 쇠가 차 쇠가 날아들은다 제주원 봉판새 반주문조의 풍년새 상고복신 무인처럼 울린 비리도 무새뜨린 동춘화다 회장을 지어 성성 내 날아들은다 말 잘 허는 행무새 풍년초로 낙두루미 송대기와 백매빛두루룩 대천에 비오신 소로디 방풍조차 떨쳐라 운만은 삼촌 대붕 운만이 나게 시사 시사한 존강의 풍광새 무한 느낌을 이룬 밤 울분하는 공작이 조선석병 10월야 상병의 백악이 위보 교인 김계신대 소실 출뜨된 행무새 글자리가 전하리 나임삼사 기록이 생등장아 거수 호란이 허여 불사세란세 가수 삼촌 먼 먼 길 서황후 청조자세 성성재열 여성재열 영화지엄 퇴축 우열리 교수궐을 놀래 깬다 낙교 진상 깨꼬리 수리로 남용전 돌아간다 환명부질 황새 일십상 백성가 왕사장전의 처제비 야유지 황당 풍엄이 풍풍 떴다 질병이 딱하고 무기 아서고 난다 순수장전의 다오기 상막에 기춘 풍엄이 산사절이 돌비 바로 얼평풍의 눕힛 떠올리 주호보라네 별동창 가운데 수상의 권불싸움 불싸움은 암세 부천광 납은 흐름은 놀아 갈매기 금산음물관 독산부 별로 정정댁저린 금산할비 새가오니 백전대비 부서오니 고산수에 참들었다 불고가 고단감아이 장애의 운전에 깃들어 장쥐장단 흠같이 깜빡실라든다 수탭위 속굴 앤 렐린 두리룰 대천내 기후 소로니 수리룩 두리루리룹 원oon 차 후로 날чик으로 우러문다 어 목새가 울 그러므로 으 돼 다 은산에 앉아 우는 새는 눈뽑지게 들린다 이 산으로 가며 쑥 꾹 쑥 꾹 저 산으로 가며 쑥쑥 꾹 쑥 꾹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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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풍lv capacity 또 아 야올공산 안 깊은 밤에 불어붙여 새구름은 다 야올공산 아니 야올공산 야올공산 깊은 밤에 야올공산 깊은 밤에 절뚜 새구름은 다 애살으로 가면 귀척둥 서산으로 가면 귀척둥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베리로 저구로 단조로 우르몬다 베리로 저구로 단조로 우르몬다 명랑 원새 우르몬다 저 황황조가 우르몬다 저 뱃꼬리가 우르몬다 앙배 가봐도 기꺼운세 뜬갓 소리를 모두 다 펄혀 마라춘 푸지마라 저풍 낙연이 떨어졌냐 흥년사 머리 돌아오면 어떤 여지가 이하이냐 무엇을 무나 집어 던칠거나 버리고 대립고 걷는 석하니요 예수야 어둘까지 학교 지사 놓겠고 우리 수리루 학교 지사 놓겠고 우리 수리루 수리루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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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5 2 1 2 끝까지 이 이 이 이 라벨 이 끝을 이렇게 길게 내줘야 quê 이 이 이 이长 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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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처량은 세우네 저 처량은 세우네 저 과연 세우로 평생의 땅굴을 못 잃어 청근비를 못 잃어 일팔정춘 가수가 되어 지여 공방첩첩 홀로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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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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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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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쳐주니 흩쳐주니 자르르르르 흩쳐주니 자르르르르 흩쳐주니 수비둘기 거동받 수비둘기 거동받 준비춘흥을 못익여 여기서 준비춘흥을 끌어내리고 못익여 못익이 끌어올리고 준비추는 걸 못 이기어 부엉같은 소를 내어 주엉같은 소를 내어 파랑콩 하나를 입에다 퍽물고 파랑콩 하나를 파랑콩 하나를 입에다 퍽물고 입에다 퍽물고 아하운 비둘기를 덮서다앉고 아하운 비둘기를 덮서다앉고 아하운 비둘기어 여섯봉이 기여서 거울 거울 춤만 죽은다네 거울 거울 춤만 죽은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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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류장화 도류장화 껍껍 얻으ного 청포박 아방콩 Ralph 놀아보세 그렇게 하셔야 되요 다음주에 다시 짚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우리님께서 또 이렇게 세탈의 완창에 도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일찍 오셔서 그렇게 또 제가 해드리느라고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왔고 수고하셨습니다